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때가 그립다고 엄마는 얘기를 하는데 믿고 있는지 믿고 싶은지 믿어야 할지 믿어도 될지 뭔가 잘못했다고 뭔가 불안하다던 말 누구의 잘못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어떤 친구 믿고 있는지 믿고 싶은지 믿어야 할지 믿어도 될지 믿고 있는지 믿고 싶은지 믿어야 될지 믿어도 될지 알게 빛나는 도시는 꿈을 꾼지만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몰라 흔들리는 불빛은 춤을 추지만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몰라 믿고 있는지 믿고 싶은지 믿어야 할지 믿어도 될지 라라리라리라인데요 이렇게 아멘